노벨 생리의학상 해설 강연자를 소개합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안광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참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에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가능케 한 과학자분들께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고마운 발견인데요. 이번 수상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번만큼 노벨상 수상자 예측하기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작년에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올해 받는 건 너무나 당연스럽고 그래서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이번 강연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mRNA, 차세대 건강혁명의 주역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안광석 교수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예스럽게 노벨상 해설 강연으로 이 깊은 가을 밤에 여러분들과 과학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상당히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릴 이 노벨상 수상 업적은 이게 없었으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감염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이 강연을 통해서 정말 이 무시당하고 간과되었던 한 과학자가 얼마나 열정과 집념으로 우리 세상을 구했는지 여기에 대한 여정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학상의 업적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메신저 RNA 백신 개발에 기반이 된 뉴클레오시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 조금 다소 말이 어렵겠죠. 한번 가서 풀어보죠. 바로 이 공로로 헝가리 태생의 카탈린 카리코 미국 출신의 드루 와이즈만 두 박사가 공동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했었죠. 그때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를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인류가 계속 삶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백신이 만들어졌을까?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혹은 5년 전만 해도 백신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병원체 바이러스도 되고 세균도 되겠죠. 그런데 제일 좋은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병에 걸리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고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려면 어떻게든 바이러스를 획득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라고 해서 이거를 유정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계란은 대부분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정란에서만 얘가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 계란 껍질을 깨고 주사기로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죠. 그럼 며칠 동안 키웁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증폭이 되고 주사기로 다시 그 바이러스 액체를 뽑아내요. 조금 순수 분리한 다음에 그러면 계란 한 개당 약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80억 인구를 그것도 두세 차례씩 접종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루하고 노동집약적이고 느리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병원체를 분리해서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독성을 죽여서 우리 몸에 주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신 제조법이 198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대부터 분자 생물학,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굳이 그 병원체 자체를 주입하지 않고 그 병원체의 일부 성분을 주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메신저 RNA도 되고 단백질 성분도 되고 얘들은 감염성이 없어요.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발된 메신저 RNA는 신속하고 비용도 낮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을 표준화해서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바이러스 세균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강점이 있는데 자, 이 기반 기술을, 핵심 기술을 개발한 이 카탈린 카리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1955년에 구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출생했고요. 저는 이분의 오늘 말씀을 하면서 과학적인 사실은 논문을 보면 다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뒤안길, 조금 에피소드 같은 것은 바로 지난달에 출판된 자서전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서전을 여러분들도 관심이 읽어보시면 정말 흥미진진하고 또한 야한 인간의 집념이 저렇게 세상에 크게 공헌할 수 있겠다 이분이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게 많습니다. 자, 이 카리코 박사가 1982년에 헝가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의 대학을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구 소령 연방국가였기 때문에 서방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잘 받기를 꺼려했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도 승인을 못 받았어요. 실패하고 안 되겠다. 자기는 꿈이 있는데 조금 더 수월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당시에 헝가리 법에 의해서 애화 100달러 반출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운데 보이는 사진에 보면 이 자동차를 헌 자동차를 하나 타고 있었어요. 여기가 카리코고 남편이고 앞에 딸. 근데 이 자동차를 팔으니까 한 900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천불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져갈까? 그래서 묘수를 짜는 게 이 딸이 안고 있던 테디베어의 인형의 배를 가르고 여기다가 꽁꽁 숨진 다음에 다시 꼬맸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국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단돈 천불을 가지고 세 식구가 이제 미국 템플 대학교 랜드로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카리코 박사의 평생 질문과 도전을 보겠는데 1980년대에 우리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분자 생명공학 기술이 태동하고 만창 응용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생명공학 기술로 치료제를 만들면 안 될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알지면 우리 세이퍼는 유전 정보가 DNA에서 메신저 RNA로 그 다음에 메신저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단백질이 활동을 해서 우리의 생명활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1980년도 초에 정말 약삭바르게 세계적인 몇 벤처 회사들이 단백질을 생산해서 약품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가장 지금도 아주 큰 굴지의 기업인 암젠과 제넨테이라는 바이오 기업에서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세포회사 만들어서 정지해서 이것을 빈혈 치료를 들였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수술병원에서는 다 그 약을 썼어야 했습니다. 피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그런데 메신저 RNA는 1980년대만 해도 기초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메신저 RNA는 DNA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봐. 이렇게만 얘기했지. 메신저 RNA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기초 지식도 부족했고. 그런데 메신저 RNA를 세포내로 전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메신저 RNA를 세포로 섞는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질막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한 메신저 RNA는 일을 해보면 너무 쉽게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카리코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병이 아니기 때문에 DNA 치료법을 쓰기도 힘들어. DNA는 들어가서 우리 염색체 내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단백질, 암전하고 제네틱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만들어냈지만 저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까다롭고. 왜 그러냐. 단백질은 시험관 밖에서 구조만 살짝 바뀌어도 약효 효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야, 메신저 RNA를 그냥 세포에 주입하면 나머지는 세포에서 다 일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저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고 이 카리코의 생각을 그냥 미친 생각 이렇게 치부해버렸죠. 그래서 드디어 RNA 치료제 개발의 꿈을 꿈꾸어 미국으로 와서 플라달페아에 있는 템플대학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비정규직 직업입니다. 다른 말로 포스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단기 취업비자 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 당시 미국도 그랬습니다. 이민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대학 입학에서 취업을 보장해준 대학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딴 데로 떠나려면 대학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을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는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로 더 메신저는 일을 해야 되겠어. 가겠다고 했는데 존 스탑킨스에 응모를 했고 거기서는 오라고 그랬어요. 연구원으로. 물론 교수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알고 났던 그 당시 지도교수죠. 사진에 보이는 분이 좀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승인도 안 받고 미리 잡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분이 미 이민국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돼서 추방위기 몰렸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는 데 결국 해결은 돼서 같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펜 아이빌리그의 명문대학입니다. 일로 옮겨서 역시 비정규직입니다. 겸임연구 교수라는 걸 시켜가지고 일을 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나단 연구실에서 메신저 아레인 기반 치료제 연구를 했죠. 그런데 카리코의 첫 번째 질문이 정말 메신저 아레인을 세포에 어떻게든 주입을 하면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질까? 이것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정말 미친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실험을 이 두 사람이 같이 해봤죠. 그 아이디어로. 그래서 메신저 아레인을 합성을 했어요. 시험관에서. 얘를 세포와 섞어줬어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리포솜이라고 지질막이 있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개발하는 기술을 그걸 가지고 넣고 방사성 동연소를 섞어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프린터에 연기된 닷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지금 레이저 프린터잖아요. 그런데 이때 프린터가 울리면 지지지지지지지 소리가 나는 거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둘이. 야, 진짜 될까 했더니 정말 홀에서 지지지지지 proces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고, 단백질 신호가. 그래서 이때의 감정을 이렇게 자서전에서 I felt like a God. 세상을 다 얻은 느낌, 난 신이 된 느낌이라서 너무 흥분했죠 그래서 둘이서 우리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 못했고 이 두 사람 나름대로 우리 어디서부터 연락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군데도 연락 오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사는 다른 회사 존슨앤존슨으로 다른 직업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어진 거예요, 카탈린 카리콘은 그러면 떠나야 돼요, 딴 데로 떠나서 어디로 떠날까 했는데 그 옆에 레지던트 의사죠, 수련의 랭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투 앞에서 카탈린 코야 우리 메신저 RNA 가지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치료를 해보자 이 랭어는 혈전을 치료하려는 의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신저 RNA를 가지고 혈전을 없애는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카리코가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이거를 동물에게 마우스 토끼한테 찔러봤어요 메신저 RNA는 그랬더니 염증만을 일으키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동물이 죽으면 못 쓰죠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랭어도 또 다른 곳으로 좌업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굉장히 상심했겠죠? 그런데 1997년에 극과의 신임 교수 드루 와이즈만이라는 사람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바로 이 복사기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카리코도 대담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리코가 저 나 RNA 과학자인데 나는 메신저 RNA를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은 뭐하세요? 그러니까 두루 와이즈만이 나는요 HIV 백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코가 그래요 그래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세를 떨었지만 사실은 이 동물이 죽어나가는 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걱정은 했죠 그런데 마침 이 신임 교수 드루 와이즈만이 전공이 면역학자예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해결하는 단서를 같이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세포가 여러분 메신저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안 일으켜요 우리 메신저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시험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RNA는 그렇게 염증 과민반응을 과완을 일으킬까? 우리 몸의 RNA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염기 아데닌, 구아닌, 세이토신, 우라실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서열로 그런데 메신저 RNA는 단백질을 암호한다라고 트랜스포 RNA, 운반 RNA는 아미노스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 RNA는 리보솜 성분인데 얘들도 다 RNA거든요 그래서 한번 카리코와 와이즈만이 다 도대체 이 RNA의 어떤 특징이 염증을 일으키는 걸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해요 아주 이게 기념비적인 실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한 실험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카리코가 여기에 자기가 만든 메신저 RNA를 찔러 넣었더니 이게 Y축이 염증 수준이에요 염증이 쫙 나타나죠 그런데 음성 대조군으로 집어넣은 세포군에서 생산하는 천연 트랜스포 RNA, 운반 RNA를 넣었더니 염증 반응이 한 개가 아니라 똑같은 RNA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메신저 RNA랑 트랜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트랜스포 RNA는 메신저 RNA에서 볼 수 없는 여기 수도유리진이라는 거 이거는 우라실이 조금 변형된 겁니다 얘가 잔조로 끼어 들어가는데 이게 특이해요 오 그래? 저 수도유리진 때문에 그런가?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실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변형, 변형되지 않은 메신저 RNA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아까 유리딘을 바꿔서 수도유리진이라는 약간 변형된 염기를 집어넣어서 둘 다 시험관에서 만들었어요 시험관에 만들어서 주의에 찔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는데 이전처럼 변형이 되지는 메신저 RNA를 찔러 넣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주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변형된 염기를 가진 메신저 RNA는 단백질도 잘 만들고 염증 반응도 없고 주가 건강해요 와, 이게 너무나 두루와이지만 하고 두루이 흥분했습니다 우리 대단한 걸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저널이라고 하는 셀 레이처 사이언스에 흥분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세계 최고의 편집장, 에디터라는 사람들이 단 이틀 만에 되돌려 보내요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다 들어요 참 지금 보면 아마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민의 디라는 면역학 저널에서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여기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집자, 주 편집장은 알아본 거예요 이걸 싫어야 되겠다는데 다른 동료 편집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강에 밀어붙여서 이걸 여기에 내게 돼요 그래놓고 이번에는 정말 두루와이지만 하고 카탈린 카르코가 너무 많이 전화를 기대했습니다 회사, 대학에서 온갖 초청장 다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유리들을 넣으니까 염증 반응이 없을 뿐더러 메신저 아련에서 단백질 생산량이 한 15배에서 100배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RNA 안정성, RNA 구조에 대한 지식은 훨씬 지난 20년 동안 진보했죠 그 진보를 가장 이룩한 나라의 과학자가 있어서 내가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우리나라의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김빈내리 교수인데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아마 노벨상 후배들 오른내리는데요 이분이 지금 그 이전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여러 가지 RNA에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성과를 쏟아내고 발표하고 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 잘하는 물짜량을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적인 RNA 혁명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2013년에 유펜에서, 그 유명하다는 유펜에서 카탈린 카르크에 최종 해고 통보를 해요 야, 너는 논문도 별로인 것 같고 저 연구비도 별로 수준을 못하니까 너 나가야 되겠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Not over faculty quality 너는 교수 자질이 없어 여러분, 100명에 99명 과학자들은 이러면 화내가 떠날 겁니다 과학자들이 저의 자존심과 저걸로 사는데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여요 네 차례 월급도 깎이고, 직급도 깎이고 그러면서도 견뎌내요 그런데 드디어 2013년에는 그래서 어느 날 와보니까 자기 연구실에 오피스에 있던 모든 물건이 복도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간을 비어달래, 지들이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그걸 독일의 바이온엔텍이라는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조롱을 합니다 유펜의 직원들이 야, 바이온엔텍이라는 데 웹사이트는 있니? 이런 말이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바로 바이온엔텍을 갔더니 자기 최초로 메신저 RNA를 믿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매니아들은 바로 화이자 백신을 개발한 주역인 여기에 사힌 퓨레스틱 부부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하고 의기투합해서 7년 동안 일하면서 화이자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카탈린 카루코가 일생에서 처음으로 메신저 RNA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드디어 카리코와 와이즈만의 덕택으로 메신저 RNA의 임상 장애물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메신저 RNA의 약품 시대가 열린 겁니다 거대한 이 금광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2020년에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구한 겁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모든 세균,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빠르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적용만 하면 됩니다 대입만 하면 이만큼 심장 질환, 뇌 질환, 암 치료에 활발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암 치료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 가지만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지금 암은 참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메신저 RNA, 예를 들면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해봅시다 유방암, 간암도 좋습니다 간암이라고 해보면 암세포에서는 암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암 단백질이라고 해요, 암 항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암 단백질을 알려면 역으로 RNA, DNA 시퀀스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서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메신저 RNA 그 부분을 따가지고 주입을 해놓으면 내가 미리 예방접종 해놓으면 나는 간암에 대해서 걸릴 확률이 없죠 왜? 이 B세포와 T세포가 활성돼서 항체도 만들어지고 보호가 되니까 간암이 생기자마자 바로 죽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T세포는 이미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암 환자가 이 백신을 맞으면 치료제를 맞으면 있던 암이 점점 줄어들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메신저 RNA는 여러분 백신 개발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감염병, 원래 메신저 RNA는 암 치료용으로 개발된 겁니다 이미 3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1년 만에 만들었다 대단하죠? 보통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백신 하나 만들려면 10에서 15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해입니다 이거 아주 대부분이 오해하고 계세요 사실은 1년 만에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 우리는 메르스, 사울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가 많이 돼 있었어요 기초 연구가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개들의 사촌이거든요 비슷해요 그리고 이미 모더나, 화이자 회사에서는 지이카, 독감, 광견병에 대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네요 2020년 2월에 그러니까 플랫폼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코로나19에 메신저 RNA만 집었는데 이걸 디자인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신저 RNA 치료제 연구를 지난 30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 RNA를 세포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질로 쌓아야 되거든요 그게 25년 전에 피러컬리스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제약회사에게 무려 3조 이상의 돈을 무상으로 뿌렸어요 제가 누들 이거 손에 없어도 돼 누들 만들어서 누들이 맘더래 이걸 투자했기 때문에 1년 만에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0년의 노력을 여러분들은 많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과학자를 조금 과하게 대했습니다 유펜에서 그런데 그건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가 없고 연구 실적이 없으면 미국은 쫓아 냅니다 그런 건 사실인데 결국 유펜만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 좀 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실바니아는 이번에 노벨상을 받자마자 완전히 다시 엄청난 홍보대사가 됩니다 우리 유펜의 역사적인 기념을 이뤘다고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펜에서 여러분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는 대학 소속이에요 연구자는 아무 적이 없어요 권한이 발명 특허자는 그런데 유펜에서 이거를 당연히 카리코드 모르는 세이에 2010년에 셀스크립트라는 조그만 회사에 단돈 3억 5천만 원에 팔아버렸어 특허를 그러니까 가치도 모르니까 그래 아예 3억 준다니까 그래 팔았죠 그리고 지금 유펜은 이거의 로열티로 코로나 백신을 팔아서 지금 1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되나요? 이거를 그래서 참 이걸 볼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학 연구 풍토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 다음에 양질의 연구보다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건지 조금 한번 대달아보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제가 이 카리코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봤는데 단 한 가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카리코가 딸하고 건너왔는데 딸이 올림픽에서 두 차례 금메달을 땄습니다 수산이 이렇게 근데 카리코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과학이랑 스포츠랑 똑같은 것 같아 조정이랑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서 뒤로 가서 우승하는 경기가 뭔지 아세요? 뒤로 가는 거 바로 조정이에요 조정은 앞에 조수는 노를 접고 타수가 방향 개만 결승선을 볼 수 있어요 조수는 못 봅니다 뒤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조정 경기를 1kg 하면 이 선수들이 몸무게가 1.5kg가 빠진답니다 전력으로 1조인데 근데 이 딸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딸이 결승선은 보지 못하지만 이 조 타수가 이뤄주는 대로만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이언스는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같은 동료들이 있고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모진 갈등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 먼 바다를 단돌 혼자서 저어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감정이 입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과학에 대해서 보면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인내심과 열정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교훈 중이고 과학뿐만이 모든 직업이겠죠 여러분 여기 고등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과학이 더 이상 천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자신의 인내심과 집념 그거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현장 질문 해주실 분 손 높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까만 어디 보신 분 먼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원래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2, 30년씩 그 분야에서 일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mRNA로 받으신다 하실 때 1년 만에 이걸 받으시는 건가 했었는데 강연 듣고 사실은 30년 넘게 연구하셨다는 거 알게 돼서 강연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현재 mRNA 백신의 단점이 크게 두 가지로 LNP로 포장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꼭 유지 보관되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또 mRNA 양이 적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요구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 단점 말고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mRNA 백신의 단점과 그리고 향후에 어떤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질 전망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핵심을 제가 아까 메신저 아련의 일반적인 장점만 얘기했는데 가장 크게 극복해야 될 게 콜드체인 좋은 냉장고 사용입니다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70도로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들은 이게 없어서 아직도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이 뭐 몇 억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아까 전달 방법이요 RNA 구조 연구 어떻게 하면 RNA 안정성을 증진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이 나아질 텐데 여하튼 상온 보관이 된다면 상온이 아니면 4도씨 정도까지만 보관될 수 있어도 획기적이겠죠 그러려면 아까 두 가지 전달체 레슨전의 구조 자체도 조금 변형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해가 레슨전의 일직선에서 효소가 여기를 분해해서 짜증나 먹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서큘러 원형으로 만들면 걔가 어디를 모르니까 분해가 지금 안 되고 덜단된지 이런 방법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레슨전의 RNA는 다른 백신에 지금 기약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모든 약재가 지금 레슨전의 될 거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아까 일반 질환으로도 레슨전의 치료법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최근에 아까 김정희 교수가 지난번에 RNA 분자생각 대가들만한 회의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모든 석학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앞으로 메신지 RNA 치료제 시대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고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모든 질병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주 감동적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제가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할 때 그 소속된 사원을 미국에 연수를 대학에 연수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로 교수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연구했던 내용이 유전공학이라는 거였습니다 제네틱 엔지니어링이라고 그거였는데 그 제네틱 엔지니어링 분야하고 지금 이 분야하고의 약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전공학, 생명공학 거의 동일한 용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DNA, 유전정보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 이제 생명공학, 유전공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DNA를 마음놓고 편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DNA 여기를 잘라서 여기 갖다 붙이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편집 기술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안에 유전자 가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전공학하고 생명공학 근데 생명공학이 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 데 유전공학 그 안에 소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안광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